히드리아의 미래를 위하여 이러고 싶으면 처리하는 수밖에요 아저씨는 유라네데 이유네 아저씨는 유라네데 이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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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 우선은 가볍게 몸좀 풀어야겠네 각오하 아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자, 기대해! 불꽃놀이 시간이야! 시민들을 보호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오케이! 전인도 불펴버릴 때까지! 실력을 보여주겠소? 자! 네가 존재했던 흔적까지 지워주겠소! 악기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요! 위협에 굴복하지 않나? 얼마든지! 의뢰를 끝내야겠소!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줘야겠네! 라츠처럼 싸워볼까? 난 강해! 그런 걸로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한 발을 타른다! 영혼 재단! 곁에 있을게요! 검이여! 각오하세요! 만개하라! 꽃의 검이여! 무한테도 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최강인지! 똑똑히 가르쳐! 뜸! 오시디! 그리스도! 실력을 보여줄게! 좋아! 지금이야! 예쁘게 발라줄게! 청주의 포! 아계쇼! 아야! 그나츠처럼 싸워볼까? 승리는 내 거야! 안식을 드리죠. 누구한테도 질 수 없어요. 가다라! 명을 따르겠습니다. 역겨운 역살라, 잘라, 잘라! 누워줘, 쓰지마! 한 판을 잘라낸다, 깨끗하게.